야 어디서 이렇게 검은 걸 잔뜩 묻혀가지고 왔어 이거 뭐야? 임신난 얘가? 어디 들어갔다 나온거야 이거 배가 이렇게 반삭인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씨 이게 뭐야 이게 아니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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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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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라구 이 자식아 그냥 물티슈잖아 가만있어요? 응?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야 물티슈 물티슈야 물티슈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묻혀갔어 이게 뭐야 백일반에 들어갔다왔네 들어와봐 더 닦아야돼 으악